9개를 모두 다 준비했고요 2호기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전속전신다!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기념비 같은 날인데 97년도에 공개됐던 에반기리온의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기리온이 한국에서 최초로 방영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부산 서면에서 아주 냉정한 냉정역을 지나서 사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엔드 오브 에반은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이 메가박스까지 왕복으로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엄청 먼 길이었고요 퇴근하자마자 영화를 보러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개봉하는 첫날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30일까지인가 한 2주 동안 엔드 오브 에바를 볼 수 있다고 해요 3주차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미라지의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나 에반기리온에 대해 관심이 있다 양산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 채널에 애청자이다 이런 분들 꼭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메가박스는 아울렛 안에 있어서 시설은 나쁘지 않고 깔끔한 편이었고요 올라가 보니까 이런 옛날에 팔았던 굿즈들 특히나 이 워리가 들어간 팝콘통은 정말 갖고 싶네요 일단 저는 휴대폰으로 예매를 해놨고 번호를 입력해보니까 엔드 오브 에바 예매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출력을 미리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특전이죠 참고로 제가 리피트 때는 포스터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방문한 첫날이었는데도 아 이 특전이 품절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이 사상점에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텐데 영상에 좀 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네요 보니까 특전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서 사이즈가 A3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시 5분 영화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더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 뭘 했느냐 아 제가 또 준비를 해갔죠 참고로 제가 리피트 때는 에반기리온 팝콘통을 들고 갔었는데요 제가 또 양상기 덕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양상기를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에바 프레임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특전이랑 같이 찍으려고 들고 갔는데 아 이 계획이 틀어진 게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준비한 양상기는 에바 프레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좀 평소에 촬영하는 환경이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좀 쪽팔리긴 했는데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에바 프레임은 제가 라방에서만 보여드리고 제대로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제대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레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구속구두를 입혀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까지 조립하고 대검까지 들어서 1차적으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은 일반판 일반판으로 나왔던 구성이고 사실 한정판에 여기 날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씩 조립을 해보면 등 부분에 있는 부품을 떼주고요 이 전용 날개 파츠 중에 가장 큰 부품 여기에 작은 날개 그리고 끝부분에 날개를 붙여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 양산기 3개에 거의 10만원 정도 하는 좀 비싼 가격인데 이 안쪽 부분에 검은색이 안 칠해져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강력 추천드리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날개는 펼치는 것도 가능하고 접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기는 대검 말고도 롱기누스를 이렇게 착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파츠도 공중을 날 때 꽂아줄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 위에 뱅글뱅글 도는 장면일 때 하늘에 있을 때 앞부분을 쳐다보는 이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서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나름 이 파츠가 있다 보니까 9개가 있어도 좀 다양하게 포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영화 시작 시간이 다 돼서 보러 왔고요 뭐 안내방송이라든지 시작할 때 하는 뭐 여러가지 코멘트들이 나왔고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돼서 촬영은 종료를 했습니다 영화는 정말 재밌게 보고 나왔고 일어나면서 다들 무슨 내용이야 하는 뭐 요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썸데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양상기를 하나만 준비해 간 게 아니고 9개를 모두 다 준비했고요 2호기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질은 좀 평범했지만 역시나 영화관에서 보는 몰입도라든지 엄청 큰 음향이라든지 특히나 양상기랑 전투하는 장면 아 이런 부분들도 다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자막도 전혀 거슬리지 않게 잘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러 가는 분 중에 아무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갔겠죠 스타벅스에서 굉장히 좀 쪽팔렸지만 네 영상으로 이렇게 좀 담고자 열심히 좀 준비를 해 갔는데 특전이 없어서 너무너무 좀 속상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라도 좀 어그로 비슷하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상태에서 또 영화관에서 이렇게 또 본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네 혹시나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리피트 때만큼 엄청 두근거림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영화가 되게 좀 빨리 끝났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97년에 나온 영화를 지금 봐도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건 역시 잘 만든 명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엔드 오브 에바를 보면서 제가 참 정말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귀의 캐스퍼가 배신했던 이런 리츠코의 마귀 시스템 이것도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넥스 엣지를 활용해서 엔드 오브 에바를 재현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때는 이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맞추는 이런 싱크가 촬영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양상기가 안티-AT필드를 발동할 때 눈 부분이 바뀌는 거 이것도 제가 한 지 한 3년이 다 돼 가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역사적인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내장이 뜯어먹히는 2호기 요거는 거의 제 채널에 거의 1등 영상 한 22만 뷰 정도 될 겁니다 아주 효자스러운 영상인데 요것도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이렇게 2호기가 양상기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머리가 터지는 파츠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에 꽂히는 요런 부품들도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 오브 에바 릴리스가 나오죠 릴리스가 초호기를 감싸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무려 이 장면을 재현한 피규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안 보신 거 있으시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한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괜히 좀 길어진 거 같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에바 프레임 영상은 제가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다음 영상도 또 양상기 중에서 엄청 비싸고 멋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 제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프라보 였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께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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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